내려오세요 여기 뭐니? 오늘 유튜브 촬영하잖아요 아니, 리지야 뭐하는 곳이냐고 딱 봐도 스튜디오잖아요 웬일이니? 나 피부 건조한 거 몰라? 건조하셨구나 치워! 내가 이런 누천 곳에서 내 이미지 소비해야 돼? 그래도 오랜만에 들어오는 광고인데 화장품이야? 이게 먹는 건데요 먹는 거? 브런치? 늦었는데 들어가시죠 에이씨 아유씨 아유씨 아유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이로 광고 촬영하기로 한 슈타님입니다 저희 30분 늦었는데요 알고 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기 차가만 들어가시고요 촬영부터 합시다 액션 미역사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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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로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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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로 아래로 사랑의 광고 미역사시오 아유 아 컬 아유 아니 좀 부드럽고 좀 이렇게 럭셔리하게 못하세요 아니 미역국인데 어떻게 부드럽고 럭셔리하게 먹어요 아니 그 있잖아요 영혼을 좀 이렇게 끌어모아서 이 가슴속에 좀 넣으시라고요 아 알았어요 아유 오케이 좋아요 미역사시오 미역사 사랑 아 컷 30분만 있다가 합시다 아유 진짜 아유 조감독 저 할만분 누구야 미스 춘향이래요 아유 지가 나야 구독자 할만뇨 아유 아유 야 잘 떠들어야지 아이 진짜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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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참으세요 광청비요 내 브랜드 가치를 뭘로 보고 이게 이게 돈이 좀 돼요 얼만데? 두장 이겨? 200 에이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액션 아 이쁘다 아 맛있어 난 미역이 너무 좋아 조금 더 조금 더 할 수 있잖아 조금 더 너무 좋아 아 컷 아니 이보세요 맛있게 먹으라니깐요 아니 그 이쁜짓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아 맛있는데 어떻게 맛있게 먹어요 아니 그래서 이쁘게 안 먹을 거예요 감독님 이 뚝배기 그릇 말고 이쁜 그릇 없어요 아니 그 미역국하고 뚝배기가 구수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안 찍으실 거예요 감독님 클라이언트 조율 좀 해봐요 클라이언트가 그쪽 대표에요 에? 오빠 이게 뭐야 뭐? 광천미역? 미역이면 어때서 진짜 아니 내 얼굴에 뚝배기가 어울려 뚝배기가 나 민슈타야 슈퍼스타 민슈타 지랄하지마 유튜브 구독자 꼴로 팔만 주자 싫어 나 쪽팔렸어 못하겠어 시끄러워 금이형 내 친구 옷걸이가 자라야 못한다고 할까요? 미친놈 택배기가 아, 근데 사실 그건 툭 빼기는 아니죠, 그죠? 네, 짬뽕먹방은 자신이 있는데 국물말식 끝내져요 근데 왜 슈타예요? 슈퍼스타 약자래 어떻게 아셨지? 감독님이 슈타님 방송 구독자예요 그래요? 아 다 먹었다 화장 좀 거치고 올게요 아 예쁘다 조심히 갔다 와요 제 말이 맞죠? 단순하시네 바보예요 바보 아빌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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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